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윤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찾은 곳이 어디냐. 서울 중구의 환경 공모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위원 분들, 이 자리에 휴게실이 괜찮은지, 여기를 찾아가서 직접 현장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날짜 잡힌 것보다 앞서서 환경 공모관들과의 일정이 잡혔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거를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취소 안 한 거, 이게 팩트입니다. 가급적이면 대통령 국정브리핑인데 그건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좀 속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큰 정치, 좁쌀 정치 말고 좀 큰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나마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정 갈등,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대화 시간 있었잖아요. 강의도 하고 질의 문답도.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거기 중요한 거 참석해야죠. 거기에 빠져요? 그게 지금 대표가 할 일입니까? 사적인 이유 있다고? 윤불참, 한 자리탈, 여당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불협화음이란 제목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처럼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금 국민의힘 연찬회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연찬회에서 불협화음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왜? 일단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참석했는데 어제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 연찬회에 참석 안 한 거 처음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께서 사실상 시임 이후 처음 연찬회에 불참하셨는데 이해되셨습니다. 그걸 제가 평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까? 부탁합시다. 따로 별도로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요.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이따 저녁 편에 오실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신조 의원님. 어제 있었던 비공개 일정이 뭡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일정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당대표로서의 일정이 있는데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업무 시간이니까 사적인 일정은 아니었을 거고요. 당대표 업무 관련된 건데 때로는 저렇게 비공개 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라든가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정부 측의 입장을 또 설명하려는 그거를 사실상 보이콧한 거 아니냐. 없는 일정 만들어서 밖에 나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그걸 듣기 싫어서 자리를 이탈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연찬회가 갑자기 정해진 건 아닌데 정해진 날짜가 분명히 있는데 피치 못한 일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비공개 일정으로 뭔가 있어서 일단 자리를 이석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또 나오죠. 윤 대통령은 불참한 자리에. 한동훈 대표도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효파음이란 얘기까지 붙은 겁니다. 그런데 기자재 언론에서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불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일단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두 사람 사이 진짜 문제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20년 넘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과하면서 마무리됐는데. 그래서 약속대로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봤을 때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도 브리핑하고 기자회견 하시고 일정이 분명히 있으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당대표니까 얼마나 일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딱 묘하게 시기가 웃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물론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의견이 마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집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매우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가 또 경제 상황이라든가 매우 심각한 국민들의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불협화음하는 모습이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안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또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갖고 협업해서 야당과 국정 파트너로서 협업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집안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과연 야당이랑도 협의나 협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국민적인 불안한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관계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어쨌든 국정이라는 큰 대로를 보시고 좀 빠르빨리 국민으로 들어가셔서 빨리 야당과도 협치를 하시면서 국정운영을 좀 제대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집안 싸움으로 좀 보이는데 집안 싸움도 좀 빨리 좀 다독이고 우리랑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연찬회뿐만이 아니라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일부러 정부 쪽의 얘기를 듣기 싫어서 보이콧하려고 자리 비운 게 아니에요. 일정 진짜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윤 한 체제 첫 여당 연찬의 불참 한동훈 회견 시간 따로 간담회. 어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오전 10시부터 12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에 한동훈 대표는 다른 간담회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간담회인지 직접 보시죠. 올해 진짜 더웠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울 거고요. 우리가 정말 더울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잊기 쉬운 것 같습니다. 덥다는 푸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덥다는 그런 불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을 높여주고 계시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윤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에 찾은 곳이 어디냐. 서울 중구의 환경 공모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위원 분들 이 자리에 휴게실이 괜찮은지. 여길 찾아가서 직접 현장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처우가 괜찮은지 휴게소는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국정 브리핑을 꼭 실시간 라이브로 봐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저희 언론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도 대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직접 얘기하는 자리니까 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들 또 찾아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볼 법한데 안 봐도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이걸 만약에 신지호 의원님께 여쭤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죠 신지호 의원님. 아니 팩트만 얘기할게요. 대통령 기자회견 날짜 잡힌 것보다 앞서서 환경 공모관들과의 일정이 잡혔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거를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취소 안 한 거 이게 팩트입니다. 윤용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급적이면 대청령 국정브리핑인데 그건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좀 속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큰 정치 좁쌀 정치 말고 좀 큰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지금 의정 갈등이 일어난 것도 8월 25일 날 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의하고 26일 날 대통령실에서 노하니까 27일 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내용을 공개해버렸잖아요. 대통령실하고 대화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바로 안 되더라도 꾸준히 좀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공개해버렸어요. 지금 한동훈식 정치가 너무 좀 작은 정치를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연찬회도 그래요. 연찬회 하면 정기국회 앞두고 108명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지금 북정이 난맥상이잖아요. 어떻게 국회를 넘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고 원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 예비군 훈련장 교육하는 것 같잖아요. 연찬회 이름이 뭐예요? 연자가 벼루 연자예요. 벼루. 먹 가는 벼루. 찬자는 뚫을 찬자. 그러니까 벼루가 뚫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연찬입니다. 연찬회. 그런데 어제는 어디 워크숍이나 MT 대학생들 간 것처럼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나마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정 갈등.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대화 시간 있었잖아요. 강의도 하고 질의 문답도. 한동훈 대표 보면 당연히 거기 중요한 거 참석해야죠. 거기에 빠져요? 그게 지금 대표가 할 일입니까? 사적인 이유 있다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작은 정치, 좁쌀 정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럴수록 더 참석하고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이 한동훈 대표도 해부 구집이 그걸 약간 일정을 조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분명히 아까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저희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당 정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한제시에 대해서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있었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한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똑같이 당정 갈등 없어요, 우리 사이 문제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세윤 위원님. 아까 강을 건넜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당정 갈등 없다, 두 분 양쪽에서 얘기하시는데요.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갈등인 걸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겠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드러났던 것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의 이른바 문자 일식 사태라든가 등등의 그간의 일들에서 보면 그런 게 저는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봐요. 물론 대통령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한다 하지만 그게 수시로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수시로 소통도 예전에 체리 따봉도 날리시고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친한 선후배 관계였던 한동훈 대표와 과연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을 하냐. 그럼 저희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재해병특병재산자에게도 약간 경로 비슷하게 하셨기도 하고. 이번에 의료 공백 사태도 사실 직권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하신 거면 충분히 대통령실에서도 귀담아 듣고 합의가 분명히 가능한 거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대통령실에서는 발끈하는 반응이 보였다는 것 등에 의하면 지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이 두 분의 소통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여실히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꾸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당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갈등으로도 사실 외부에서는 보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